아시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드디어 보상 받으러 골드 크라운을 받으러 갑시다 즐거운 월급날 페이데이 도착 타이틴즈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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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도착 도착 이리와 함께 드디어 이스라엘 에이 고렁뱅이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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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건 경험치도 짭짤한데? 일단 레벨이 올랐으니까 이걸 껴 드디어, 드디어 때껄로 그래도 변했다 징이, 여기 스파이크가 징 박힌 거 좀 생긴 거 같은데? 좋아요 이번에는 침착하면은 그래도 깰 수 있네 사람은 역시 침착해야 돼 교묘한 두목 노비그라드로 가야 되는데? 일단 벨렌에서 할 수 있는 퀘스트는 다 하고 가야 되는데 나 지금 18레벨인데 20레벨짜리 하면은 난이도도 올려서 어려워 노비그라드로 넘어가자 오취 일로와 맵을 봅시다 와우, 이 세상에는 의문, 너무 수많은 의문들이 있어 지금 뭐야, 물음표 밭이야 내가 그나마 저번에 여기 석탕이 있는데 여기만 이제, 요 지역만 약간 의문이 없어 나머지 의문 투성이 여기로 가야돼 그러면은 가까운 데가 또 여기야 어쩔 수 없어 여기로 가야돼 자 갑시다 쫄지마, 마이 공포 수치 쫄지마 쫄지 어, 씨, 나무한테 걸렸어 어, 여기네? 어, 씨, 나무한테 걸렸어 어, 여기네? 공포 수치 너란 kto 손차 두 시간씩 계속 방송을 해야 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본인에 대해 의문을 알았죠? 정신적이 있긴 하냐? 아니면 그는 정신적이 있다면? 주로 정신적이 있어야지 마스터와는 이 정신적이 아니라 하지만 저는 본인이 하는 눈으로 봤을 때 그는 본인의 장소에서 터뜨렸어요 배가 곱파도 해야 되나? 무엇을 훔쳤지? 일단 뭘 훔쳤는지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밥을 먼저 훔쳤고, 그럼 fish, 그럼 apple. 지금은 인프가 바늘 도둑놈이란 소리구나. 그러나, 곧 소 도둑놈이 될 거야. 알겠습니다. 이 인프가 무엇일까요? 고생한 고양이네. 아주 큰 고양이네. 이 고양이네. 이 고양이네. 그리고 뒷부분에 걸어갔어. 그럼, 당신의 silver sword과 수술을 배우지 않을까? 오래간만한 시간이네. 흥정하기가 높아. 상품은 낮아. 저는 오늘의 계약을 선택할 수 있어. 어 기복무상 어 기복무상 어 이렇게 하면은 얘가 무조건 걸 거르겠지? 일단 그래도 중간 중간에서 살짝 낮게 해보자 조금은 없지만 공격이 있어야 돼 조금은 없지만 공격이 있어야 돼 좋아 이렇게 살짝 하면은 될 거 같았어 어 이거 무조건 협상하는 게 이득이네 그동안 너무 안 했어 그 돈을 잃어버렸어 무조건 협상을 해야 된다 알아서 어딨어 응 이거 이거구요 조사하는 사람 처음 봐요 경비위원 아저씨 어 어 그렇지 어디로 가냐 너의 자취를 보여라 아 우선 여기 벽에도 뭐가 있는데 이건 왜 조사 안 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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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하는 게 아닌가 본데 아 이 벽을 타고 올라간 거야 발자국이야 이 벽을 타고 여기서 벽을 타고 타고 내려왔어 아니면 뛰었어 뛰어서 여기로 가서 도망가고 여기로 떨어졌어 여기로 떨어졌어 아 아 새였네 깜짝이야 비켜봐 비켜봐 여기 딱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잠수할 정도의 위치는 아니야 여기가 여기가 여깄다 여기로 기어나왔구만 여기로 기어 나와서 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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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 나와서 어디 숨었니 어디 숨었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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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그 아 대신 이 잘 어디 보자 어? 잠만 루팅은 하고 가야지 생각해보니까 어디서 뭐가 필요할지 몰라 아 뭐야 니가 밀고 왜 소리질러 시비세요? 어? 어쭈? 자해군갈? 뭐야 아줌마가 건방지게 미쳐 나으리께서 가시는데 어? 또 미는거 봐 어? 또 미는거 봐 흔한 사이트 엘프와 엔터널 파이어들이 친절한 chat 친절한? 진짜로? 이 래시스트가 내가 찾을 수 있어 아무 이유가 없어 너는 안전한 사람이야 내가 다른 이유가 필요해 너는 안전한 사람이야 이제 마치 놀아 어? 진짜 인종차별주의자인데 그것은 아주 나쁜 행동이었어. 다른 역할을 살펴볼까. 상관없는 것 같긴 한데. 그리스도 역할을 할 수 있잖아. 그리스도 좀 부탁해. 그리스도 얘기해. 너는 도플러와 클레프토매니아크가 알고 있잖아. 도플러가 내 계약을 보내줬어. 흐흐흐흐. 그냥 석궁으로 그냥 퍽 해가지고 발목에 그냥 아킬레스 건 끊으면 안됩니까? 야 기다리라고 하면 얘가 참 잘 기다려 주겠어 가서 조팸 해야 돼 뭐야 주먹질은 안 돼? 부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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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짓을 잘 나의 짓을 잘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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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래! 제발, 끊어! 내가 전쟁을 해! 내 집은 그룹처럼 보일 것 같다. 내가 너로 싸울게 해. 너의 성분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이 정도는 어떻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되겠군요. 하지만 나 모두가 모든 게 제 계약이 사용하고 그리고 나 모두가 제 자신을 가지. 그래서 하러 오시겠지. 새벽 기soon에 이제 Novograd을 건물게 일어나면 유일한 기술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아니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는 표현을 못하겠군요. 저는 props이다 했군요... 혼만 잦지말고 어? 제발, 끊어! 내가 도망간다 나는 좀 묘한데 나는 너와 함께 싸우지 못해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죽을지 못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제 규칙을 사용할 수 있으며, 모두가 제 의심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기 위해 어떤 곳을 시작하자. 제자리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게 된다. 한 방울의 저플랄의 마지막으로 이곳은 여기가 좀 전에 끝으로 끝났어. 아 네! 근데 내가 내가 잡힌다고 생각하잖아! 내가 너무 똑똑해! 저의 탐구는 맞붙지 않았다. 이 교육을 어려울 것 같다. 제 시간을 떠나자. 한 곳에 가까운 곳에. 먼저, 내 감사의 표시를 줘. 내 감사의 글쓰는 것 같다. 잘 지내요 저는 돈만 밝히는 위치니까요, 예. 어딨어, 어딨어? 안녕하십니까, 마스터. 자. 문제는 solved. 암프가 해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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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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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야. 아니면 마켓에서 너로 터뜨린 손을 너로 터뜨린 손을 너로 터뜨린다. 너로 터뜨린다. 더 이상할게. 그럼 다시 너와 함께 해결할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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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대신 크라운 어... 그냥 목 쳐가지고 죽인 다음에 그냥 돈을 얻었어야 되는데 아... 쓰읍 하... 쯉 지면적인 쾌락 경비병과 대화 터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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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가자 여기 이 말은 마을 타면은 뛰는게 안 돼서 게롸트가 뛰어가는게 나아요 구보하면서 구보하면서 여기 있구만 어 뭐냐? 흠 뭐 흠 흠 흠 흠 흠 여기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그 말 말할게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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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이 Kun 경고 나 Gran 일단 전own 누나 죽음 전 reset 베릭 monkeys 얘기 막 지멸 짝 sons 첫번째로 얘기해보자. 저의 서비스가 필요한지 알았을까? 좋긴 하지만 아직도 너무 많아 좋긴 하지만 아직도 너무 많아 넌 얼마를 말한거야? 많이 깎아줬잖아 이정도는 어때? 또 올라갔어 그래도 아직도 너무 많아 그래도 그래도 아직도 너무 많아 알겠어 저는 그것을 더 쳐준거네 조금 더 쳐줬어 그럼 몸이 아직 깎아줬어? 어디에? 베넘에게 구입했을때 우리 모델은 먼저 살펴봐 그쪽으로 말해 그쪽으로 말해 내가 뭘 할게 너희와 너희와 우리 그쪽으로 구입했을때 그쪽으로 구입했을때 말을 하지 어디있어? 아니 너야? 무슨 일이야? 당신은 그 사람이야 당신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죽은 guard들은 보고 죽음을 했다고 제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좋습니다. 도와줘 죽음을 했다고 들었는데 죽음을 죽음을 했다고? 아니, 죽음을 했다고 그거 perhaps they tried to apprehend a mage who cast a nasty spell on us was it dehydration? strictly speaking no although i don't quite know what to compare it to last body where was it found? in a side alley along the road from the docks to the brothel district someone had dropped it there in the middle of the night need to examine that spot 상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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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 상처는? 위쳐 센스? 좀 살짝 먼데? 지그재그 스탭 지나가 봅시다 어? 발자국 겁나 많아 어? 말발..말..말구? 어? 말발..말구? 분명히 발자국은? 흠.. 두 발자국은? 두 발자국은? 추적 추적 어디야? 흠.. 다시 죽였어? 증명은? 다 죽였다 잠김이 호주! 어우 응 아니야 그 화로운 거 아니야 자 서큐버스야 또 이거는? 속삭이지 마 귀간지러워 자 갑시다 서큐버스와 맞서오자 서큐버스는 되게 이쁜 케이크인가? 기대되는데 당신의 위치와 맞서오자 그 위치와 맞서오자 저 위치와 맞서오자 이 위치와 맞서오자 여기가 넌 누구야? 언제 들으셨을지? 너 내가 죽을게 되니까? 내가 죽을게 된다고 말하시나요? 잘 모르겠어. 내가 먼저 얘기를 하고 싶어. 왜 그들이 죽을래? 내가 조심스럽다. 내가 놀랐어. 그들이 죽을래. 그들이 죽을래. 그들이 죽을래. 내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그 말이야? 그 말은 나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야. 내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저 인간 같은 애들은 왠지 죽이기가 꺼려져. 그 악령 같은 건 가차시 죽일 수 있겠는데. 아 그렇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서큐버스 일본식. 아 고민이다. 그냥 살려주자. 너는 도로를 떠나야 돼. 그리고 내가 안 죽을래? 내가 죽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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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은 트로피에 가져올. 잘. 이것을 가져올. 그리고 이것은 당신을 죽을래. 하지만 내가 이곳에서 죽을래. 그것만 그냥 자식으로 죽을래. 죽을래. 이제는 당신을 죽을래. 사큐브스는 사큐브스에서 죽였다 사큐브스? 노비그래드? 어떻게? 여전히 도풀러도 살려줬다니요? 최근에 도풀러도 살려줬다 아무래도 사큐브스는 아무도 죽지 않는다 이 증언은 훌륭한 작업, 위치아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은? 예수님의 반응은? 안녕 이제 돈 꽤 되겠는데요? 일단 그럼 갑옥부터 다 업그레이드를 해봅시다 잠깐만 일단 들고있는건 무기인데 아니 무기부터 바꿔볼까? 무기를 팔고? 무기를 팔고 그거지 무기를 업그레이드 하는거지 그 돈으로 어떻게 지금 뒤로 빠꾸 해야되는 상황이야? 아직 천원은 모았지만 일단 나 장비를 업그레이드 할거야 룩 룩다리 최고야 메인캐보다 룩다리다 어디있지 여기다 자 무기상 아니 무기니까 내가 자주 애용하는 이 친구한테 갑시다 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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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드 아 다이아몬드는 좀 탐나네 하지만 팔을거야 어 팔자 분해하면 또 돈 나가요 왜 지금 다이아몬드 필요 없으니까 굳이 뭐야 이거 가지고 올 필요 없다 그래 그럼 제작을 해서 흑강철개 아 흑강철개 하나 딸리네 응검 운속은개야 괴물알 운속은개 그런 기타 등등이 필요하다고 그럼 저의 장면이 될 수 있을까 그럼 저의 장면이 될 수 있을까